신주는 치킨을 쏘아하게 신주는 치킨을 쏘아하게 왔어? 영업시간에 어제 그렇게 나다녀 치료해서 죽을 뻔했네 오늘은 또 뭐 어쩐 일로? 치료해 어때? 뼈가 으스러진 것 같아 영양상태 엉망에 피부병도 심하고 목줄이 살을 완전히 파고들었어 내 목걸이 지금 어딨어? 이 아이랑 얘기해봐야 돼 빨리 아까 어쩌다 그랬어 많이 아팠지? 어 저 여자가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유기견 아니구나 훔쳐왔어 유기견 신생아 나을 것 같아서 기울 씨 아 뭐 잘했어 목걸이 도둑은 별로였는데 걔 도둑은 멋있다 걔 도둑? 나 같은 놈은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 선을 못 넘는 타입이라 아 난 뭐 선이란 게 아예 없어 괜찮으면 저쪽에서 대기해줄래? 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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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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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였구나? 러시아 밀 수 없잖아. 뭐하는 거야? 나 수의사야. 니 몸에 흉터, 동물원에 있던 애들한테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. 학대당한 거지, 사람한테. 그딴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. 짜증나니까. 미안. 사과도 하지 마. 목걸이 절대 안 돌려줄 거야. 나한테 소중한 거야. 그래서 뺏긴 거야. 누구야?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시키는 거니? 니 손으로 목걸이 되찾으면 그때 가리켜줄게.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는데? 섬계탕이니까 몸에 좋고 맛있고. 그니까 니가 이걸 왜 사냐고. 내가 기울이 씨를 좀 오해하는 거 같아서. 오해 아니면 어쩔 건데? 경험상 약한 동물을 가엾게 여길 줄 아는 놈 중에 악당은 없었어. 나 너 싫어. 내가 싫어도 삼계탕은 아닐 거라 확신해. 먹어봐. 싫다는데 웃고 있어 바보처럼. 물어도 아프다 소리 못하는 놈들한테는 얼마든지 잔인해져도 된다더라. 닮았다 내가 만난 유기견들이랑. 뭐? 학대받고 버림받은 애들은 밥 주는 손도 일단 물고 보거든. 안 뜨거워 씨. 아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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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데려온 그 아이 사료랑 집은. 난 못 데려가? 그럼. 네가 키워. 너 안락사 같은 거 시키면 넌 안락하지 않게 죽게 될 거다. 가족들이 싫어하니? 가족은 아니야. 동물원에서 나를 구해주신 분. 은인이구나? 당연하지. 사육살 그냥 찢어버리셨어. 사람을 죽였다고? 누구야? 그 은인이란 분? 있어. 너도 조만간 만나게 될 거야. 세상에 몸이 아주 그냥 걸레짝이 되셨네. 내가 못 살아준다. 조용히 조용히. 동물병원. 구신주 원장님? 피디님? 아니 둘이 아는 사임. 설마? 두 분이 이러고 계신다는 건 설마? 이 의원님! 드디어 해내셨군요. 장작 600년 후 호구처럼 기다리시더니 드디어 뭐하세? 내가 너무 감동해서 말이 막 헛나오네. 저는 이제 죽어도 여완이 없어와요. 너 후냐? 자꾸 속없이 눈물이 나냐? 저기요.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. 백두대간 시절부터 이 의원님 오른팔 노릇을 해온 충신이자 이 의원님의 주치의이며 보디가드이고 가사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기 손으로는 팬티 한 장 빨 줄 모르는 우리 이 의원님이 제법 사람답게 사시는 게 다 제 덕분이죠. 딱죠. 어쩐지 동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했더니 둔갑한 여우였어? 뭘 또 그렇게 대놓고 보세요.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가 없네. 내가 인터뷰만 몇 번을 했는데. 얘 그것 때문에 연예인병 생겼어. 막 사인 만들고 세카 연습해. 그게 다 운명이었던 거죠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닭죽이에요. 드세요. 뜨겁지 않게 제가 시켜드릴게요. 야 내가 애냐 저리 안 가. 상처 드레싱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. 네. 다른 처친터 안 해도 돼요? 다른 사람들하고는 회복 속도가 좀 다르거든요. 그래도 최소 한 달은 더 쉬셔야 돼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아니 저보단 원장님께서 옆에 계시는 게 파워 오브 럽 그보다 더 강한 치료약은 없죠. 네? 우리 이 의원님 괴팍하고 서투르고 인색하지만 연료비를 세우고도 남을 사랑꾼이에요. 공시지가 300억 이상 부동산 소유하고 있고요. 얼굴 반반하지 지병 없지 수명은 또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얘기인데요. 너 가. 가. 갑니다. 알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꼭 죽 다 먹고 먹여주세요. 중간에 이렇게 막 떼쓰셔도 안 돼요. 그리고 목욕할 때는 오리 세 마리 둥둥 뛰어주면 아주 좋아하라 하십니다. 야 너 어디 가라고. 갈게요. 갈게요. 무슨 일이시오. 니라하께서는 좀 괜찮으시오. 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당신들 다 죽여야 된다네. 내가 안 아프게 빨리 끝내줄게 쫙 줄 서봐. 내가 안 아프게 해 준다니까 아프게 죽으려고 아주 용을 쓰는 거야. 야 뭐해 빨리 쫓아. 내가 죽겠어. 애들 보내주시오. 하늘에 맹세코 이소둔 형께 맹세코. 아무 말도 안 했어. 나만 죽으면 해도 됩니다. 나만. 뭐라는 거야.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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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! 으악! 자, 상황 시작이다! 제발! 아앗아! 해, 해, 해! 해!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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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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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아멘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